네 반갑습니다. 이성루입니다. 11월 30일 꼭 봐야할 마감시황 11월의 마지막 날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만큼 11월이 금방 지나가는 거고 이번 다음달 15일날 제가 강연회가 있습니다. 강연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컨퍼런스 홀 1층 오피라우스 임혜역 1번 출구고요. 오후 1시에 주식 강연회가 있으니까 그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으셔서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황판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전반적인 상승세 자체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개별주 장세가 조금 연출됐고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나타났지만 그 반등이 강하지는 않았어요. 소폭의 반등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종장세 크게 나타났다고 보면 되겠고 특히 코스닥과 코스피 양시장 자체가 관망세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관망세. 양시장에 상당한 관망세가 조금 드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올랐던 종목권들에 대해서 조금 조종양상, 차익매물이 조금 나오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유가가 방향성이 안 잡히다 보니까 오늘 하락마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화학제도 마찬가지였고 거기에 정류도 큰 흐름 자체는 없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또다시 완성차 업종에 현대차, 기아차가 조금 반등 나왔던 게 특징적일 수 있겠고 좀 이때 이 부분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를 0.25BP%를 상승시키면서 1.75로 상승이 됐는데 금리가 오르면 일단은 가장 먼저 오르는 게 뭐냐.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먼저 오릅니다. 대출금리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대출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동산 시장 자체가 지금적인 부분에서의 전망을 조금 한번 해본다면 부동산에 대해서 좀 더 지금 현재보다 좀 더 위축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는 게 맞고 사실 주식시장도 그렇게 금리 인상이 달갑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포인트에서는 긍정적으로 조금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언제 할 것이냐. 할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계속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불확실성이 존재하다가 지금은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조금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여론도 많았고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데?라는 불확실성이 존재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불확실성 자체가 해소되었다는 거 그 자체에서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제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여기에서 좀 더 하방 지지가 나타나는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증시가 급일 소폭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닉게는 오늘 부합군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고요. 대신 우리는 코스피가 0.8%나 빠졌어요. 코스닥이 지금 오늘 부합군 마감을 했고 환율이 지금 1,120원 85전으로 마감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환율 자체가 1,120원대 어제 1,119원대까지 빠졌거든요. 어제 그럼 하락했던 이유는 뭐였냐? 결국에는 금리에 대해서 인상할 것을 미리 선반영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다시 한 번 더 환율이 반등 나오는 건 왜 그러냐? 전일 또다시 제롬팔 의장이 12월달에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얘기하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은 다시 한 번 더 환율이 정상 궤도로 1,120원 1,130원대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살해가 조금 걸린 것 같아서 물 한 잔 마셨습니다. 미국의 10년물도 지금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그리고 30년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환율이 제일 중요해요. 환율을 계속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이 1,120원 1,130원대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안 했다면 안 했다면 이게 1,130원을 넘어섰겠죠.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유지한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가장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대출금리가 조금씩 다 올라갈 거고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종목권들을 보면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건설업종. 건설업종이 좀 타격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건설업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네들이 현금으로 자재를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신용을 땡깁니다. 신용을 땡겨서 본인 돈들 말고 은행 돈으로 먼저 건축을 시작을 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거둬드립니까? 우리 입주할 때 그 돈으로 메꾸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것은 선건설 후 입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건설주는 그러면 당연히 이자 비용이 세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건설시장이 위축될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조금은 판단하면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중정상회담이 코앞이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관망적인 움직임이 많이 나타났어요. 오늘 현지시간 오늘 밤 정도 될 것 같은데 미중정상회담이 예약되어 있고 지금 오늘 시장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거래를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지막에 코스피에서 거래가 조금 붙었거든요. 지금 동시효과 때 여기서 이제 큰 매도세가 조금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면 되고 그 전까지는 큰 거래 자체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주문실수나 아니면 계산착오가 조금 발생했는 것 같아요. 지금 확실하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일부러 저렇게 했는 것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일단은 마지막에 거래량이 조금 나왔는데 전일 우리가 고가권역에서 거래가 오늘보다 없었기 때문에 이 물량을 매도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하기는 좀 힘듭니다. 만약에 매도에 대한 물량이라면 어제 팔았겠지. 오늘 팔았겠나. 그건 아니라는 것. 결국에는 이 물량 자체는 우리가 매도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조금 받아주는, 받쳐주는 물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아직까지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마지막에 변동폭이 상당히 컸어요. 지수상.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도 보고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시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지금 움직였는데 거래량이 좀 줄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오늘 눈치보기 단계가 조금 연출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치를 보면서 큰 매수와 매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또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금요일에 대한 효과도 있었다라는 것까지 보면 되겠고요. 이제 세 번째는 시장에 대한 포커스가 조금 더 가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가격에 상당히 민감한 시장이에요. 그 부분을 뒤에 화장품하고 좀 엮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오늘 화장품하고 자동차 업종이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쪽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우리가 현대차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일단은 제가 11만원대에서 11만 5천원까지 반 더 넣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가격까지 반 더 넣을 수 있는데 조금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오늘 펠리세이드 효과라고 해서 신차 효과로 지금 올랐거든요. 뉴스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신차를 발표하자는 기하차는 왜 올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옳은 건 아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왜 올랐냐라는 질문을 되물었을 때 지금은 일단은 가격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되돌림 파동이 조금 존재하고 있다.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 정도까지만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상승 자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기하차도 그렇고 일단은 반등은 나오지만 이 반등이 강하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맥시멈 한 요정 자리에서는 이런 행보성 박수권 장세를 조금 연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 자체가 운신의 폭이 아직까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당연히 높은 가격에 보유하고 계실 건데 그럼 물타기도 가능한 가격대지만 보유를 하지 않고 있는 입장에서는 굳이 이 현대차를 지금 또 따라가서 여기서 이 10만 원, 만 원대 정도를 공격하려고 들어가는 건데 그건 조금 어리석은 판단이다. 이게 아무리 봐도 맥시멈 1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 이렇게 공격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동접종 자체가 아직까지 좀 많이 죽고 있어요. 지금 기하차 같은 경우에도 반등은 조금 더 나올 수 있는데 결국에는 앞에 있던 이 매물대를 지금은 흡수하면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피로감이 조금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나 기하차 올랐는 것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펠리세이드 효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작은 호재라도 지금은 상당히 민감하게 상승하는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욱더 크게 존재했다. 그렇게 분석하는 게 타당합니다. 그 다음에 화장품인데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또 올랐거든요. 반등이 한 번 더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건 가격적인 메리트죠. 화장품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화장품 주들이 대부분 다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습니다. 그 말은 바닥 권력을 지금 다지고 또 거기에 투매가 형성되면서 한 번 더 미끄러져 내려왔거든요. 이렇게 됐던 말이에요. 여기에서 완전 바닥을 봤기 때문에 지금 반등폭 자체가 좀 더 가파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반작용이 강했기 때문에 정작용이 강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종목권들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이 업황은 화장품 업황은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화장품이 사드 배치로 인해서 그리고 중국에 대한 영향으로 바닥 권력을 상당 부분 길게 끌어왔거든요. 그러면서 투매도 나타났었고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4분기에도 좀 더 기저효과라든지 그리고 4분기는 소비 시즌이기 때문에 그에 맞춘 이런 반등폭 자체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까지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긍정적이고 오늘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는 한 20만원, 22만원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가격이 엘리어트 파동상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또 계속 같이 보시면 2차전지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야 이 2차전지가 지금 고민에 빠졌어요. 시장이 상당한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수급도 지금 상당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2차전지가 오늘 한 번 또 빠졌거든요. 삼성 SDI가 결국에는 지금 이 삼성 SDI가 계속 빠지는 것이 2차전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가격이 너무 부담된다는 것밖에 결론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일전에 다 말씀드렸다시피 한 19만원대, 18만 5천원 이 정도까지는 좀 보이거든요.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사실 이런 형태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 매물대가 지금 저항에 대한 매물대로 잡혀 있어요.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한 번만에 뚫고 간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봐야 돼. 결국에는 그 밑에 다시 한 번 지지를 볼 수 있는 자리가 18만 5천원, 19만원대 되는데 결국 이런 자리에서 앞에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는 그런 형상이 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저는 믿을 수 있는 뭐랄까요? 업황이라고 보면 2차전지도 포함되는데 지금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시장이 판단할 때는. 지금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가격입니다. 일단 비싸면 안 산다는 거예요. 시장이 아직까지 불확실하니까 그러면 이 2차전지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돼 줘야 돼요. 그러나 미국에 대해서 12월에 있을 금리가 어느 정도 결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다시 한 번 이런 2차전지 분야가 좀 올라갈 수 있겠죠. 결국에는 금리가 결정된다는 것은 환율이 안정될 수 있고 그리고 유가가 안정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환율, 유가, 금리 뭔가 해결된 게 없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경기 민감주도 같은 경우에는 반등 탄력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지금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빠르게 반등 안 나오거든요. 그러나 결국에는 지금 이게 흘러내리는 차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한 번 더 각이 좀 더 커지면서 빠질 수 있어요. 즉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빠질 때 어떻게 빠졌냐 하면 결국엔 각 자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빠지냐 이렇게 그러니까 빠질 때 각이 상당 부분 크거든요. 이렇게 실망 매물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빠지고 또 이렇게 빠지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팔 때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여기서 반등 자체가 강하게 이렇게 올라오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작은 박스를 조금씩 그리면서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고가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특히 2차전지 분야에 대해서 신규 매수가 조금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삼성 SDI가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바꿔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돈이 1억이 있는데 삼성 SDI가 좋대. 지금 상황에서 쉽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거든요. 좀 더 생각하겠죠. 심사숙화한다. 2차전지, 삼성 SDI 좋다는 걸 알겠는데 지금 사야 돼? 아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게 가격이 10만원대부터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이런 심리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목을 봤을 때는 왜 빠지느냐? 그것을 원론적으로 다시 한 번 되물어 봐야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내가 신규적으로 돈이 1억이 있다면 살 수 있을까? 그런데 망설여진다면 다른 사람들도 망설여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삼성 SDI, 포스코, 캠텍 이런 종목들 늘었대요.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 조금 망설여지는 상황인 거예요. MLCC 관련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가기가 애매한 거예요. 사실 신규적으로. 지금은 가격이 너무나 이런 중점이 되고 있는 시장에서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낙폭가 대 수납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낙폭가 대 수납매. 지금 시장에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저가 매수. 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업한 건 좋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같이 보시면 무역 분쟁에 대한 시나리오별 방안인데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하십시오. 전쟁이 나갔는데 우리가 뭐라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총알바지 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 대부분 다 돈 소중하잖아요. 재미로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돈 벌려고 왔다 왔는데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봅니다. 무역 분쟁에 대한 시나리오별 방안.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결렬됐다. 혹시나 결렬됐다. 실망감이 꽤 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될 거라고 판단해서 지금 중국 증시가 오늘 반등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될 거라고 감안해서 미국 증시가 전전일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은 약했어요. 시장은 지금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결렬된다면 그 충격 여파가 꽤 되죠. 투자 심리가 일단 무너지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될 거다. 언론에서 될 거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상당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투매가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에. 그러면 또다시 이번에 여기 지수상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본다면 지금 지지가 될 수 있는 포인트 이런 포인트들이 지켜주지 못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밑에 이런 자리. 코스닥은 675 이런 자리. 코스닥은 2000포인트. 2050. 이거 안 지켜집니다. 이 밑에까지 다시 한번 내려올 거예요. 만약에 결렬된다면. 그런데 만약에 합이 맞았다. 합이 맞았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완만한 조정 후 다시 한번 더 추세적 반등을 조금 더 조금 더 올릴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꼭 다 기억을 하고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불확실성은 여전히 하겠지만 미국의 금리 결정까지. 하지만 그 방향은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조금 더 현금보다는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단계.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 결렬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빠질 거고 빠진다면 우리가 현금에 대해서도 좀 더 계속 유지를 하는 단계. 그렇게 가는 게 맞겠습니다. 어차피 개별적 움직이는 똑같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장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일장 관심주까지 한 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체된데요. 지금 아모레퍼시픽 아까 전에 다 말씀드렸죠. 화장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첫 번째 종목 이거 기억하시고 반등 나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지바이오입니다. 이지바이오가 비료와 연관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불확실성 자체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이럴 때는 또 남북 경업주들이 조금 반등 타입이 좀 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빠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철도주에 대해서 오늘 조사가 들어갔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런 북한 관련한 종목군들도 순환매가 좀 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지바이오 그리고 수산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개발주예요. 결국에는 이 철도가 연결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런 자원개발 또는 가스관 이동 그 밖에 없어요. 거기에 사람 머시로 나르겠습니까?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 자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북한 관계로 해서 이지바이오고 수산중공업 이 두 가지 종목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디지털 컨텐츠 업체인데요.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런 종목분들이 지금 남자친구 아시죠? 얼마 전에 드라마 시작했다고 하던데 그 박보검씨하고 송혜교씨 나오는 드라마 그런 걸로 인한 인기 좀 더 유지가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다음 달에 12월 달에 현빈이 주연인 또 드라마를 한기도 한답니다.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이게 또 중국에 관한 이슈가 붙을 수 있어요. 중국에 대한 컨텐츠 수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이런 박수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는 거 수산중공업도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하단에 이탈을 했거든요. 지금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가 상당한 뭐랄까요. 다시 한 번 더 돌파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아직까지 이익실에 대한 매물 자체가 없어요. 앞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닫혀져 오는 그런 자리들이기 때문에 대신에 하방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지바이오는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지금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비료주가 지금 이렇게 빠질 때는 아닙니다. 비료가 계속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좀 더 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담고 있다. 가격 메리트에 접근할 수 있는 수산중공업이나 아니면 이지바이오 두 가지 종목도 기억을 하시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즐겁게 주식하면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